지금이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누 핵이야? 핵이야 신고해줘 와 그냥 감으로 때렸는데 그 속도와 좋아요와 구독 집중 첫번째 길 볼수가 100이고 두번째 길 아 홀짝홀짝 맞추라는거구나 온다 너는 홀순이 작순이 도전 총 없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갈게 잡을 수 있을까? 펌프라 좀 자신없다 빠지자 사이가잖아 갑자기 세졌다 얘 어디갔어? 아 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어디로 빠진겨 앞번호애들이 뒷번호를 다 잡고 있는데 너무해 어떻게 잡았지? 어떻게 잡았지? 홀수다 아 깜짝이야 오버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누구는 대체중이야 우와 진짜 놀랬다 100개 감사합니다 홀수 성공 엄지가 더 좋아 엄지가 더 좋아 나는 스크스에 엄지 써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줌이 빨리 열려서 한대 먼저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저기 보이면 엄지가 훨씬 줌이 빨리 열려 이거 엄청 빨리 열리지 이거 뺀거랑 비교해줄까? 이렇게 엄지 끼면 까빈 빨리 열리지 말아누 허허허 우리 방은 매니저님들이 방송을 다살린다 잡았다 39번이 statut 꾸 modelling Harriet 줌 랩 ž 그마 31번 한 명 더 잡을까? 어딘다 지금이다 와 어떻게 맞췄노 핵이야? 핵이야 신고해줘 와 그냥 감으로 때렸는데 뭐야 짝수야? 뭐야 이거 왜줘 홀스라서 잠깐만 이거 좀 파밍만 하고 진통제보다 드링크가 가벼워서 가볍고 탑10때 긴박한 순간에 진통제보다 드링크가 더 빨리 먹어서 이렇게 먹는 속도가 더 빨라서 무조건 드링크 그룹을 많이 챙겨야 돼 진통제 쓸데없어 연사를가 이기는데 쟤 똑백이 새거다 내가 이럴줄 알고 헤드를 한 대도 안 때렸거든 똑백이 새거 나 잡는거야 다 홀스냐 근데 이번에도 홀스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았다 35번 홀스 아 진짜 다 홀스네 그리고 다 아랫번호다 다 50이 안 남는 번호 얘도 올 수 같은데 깜짝이야 오버유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오버유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달래 나 집에 갈래 무서워 와 원 미쳤네 나 이거 너무 주는 것도 별론데 18번 경복사 날 쏘는거야? 그래 망루 별로야 보인다 밑에 발가락 보인다 와 미쳤네 54번 조끼 갈아야겠다 조끼 갈아야겠다 조끼 갈고 오자 아이씨 조끼가 왜이래 뭐가 나아 아 조끼 뭐가 나아 보이는데 3등 잡음 2등하는 공식 나이스 조졌놈 뱃살이야 왜 안나와 옮겼어 자리 인이라서 돌로 갔어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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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야 저기까지 갈거같은 뱃살 한번더 피해야지 어우 깜짝이야 아직 두개 남았다 한개 남길거야 나이스 지지 사르실 나이스 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뱃살 요기님 괄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